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과 함께 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 미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경식 교수입니다. 오늘 배도전서 마지막 열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배도전서 5장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붙이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이죠. 본 말씀을 5장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8절 9절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곤면입니다. 배도전 사도는 5장 이미 앞에 6절부터 성도들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하라는 곤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오면, 8절로 오면 두 번째로 근신하라 깨어라고 고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고면합니다. 먼저 8절 9절을 가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고면인데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근신하라라는 단어는 배도전서에 보면 기도와 관련되어 사용됐습니다. 4장 7절에 따라서 여기도 근신하라는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염려의 대안, 바로 앞에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염려라는 이 말이 나오고 나서 8절에 근신하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염려의 대안으로 고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더 나아가 이 근신은 사탄과 싸움을 준비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8절에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 대적이라는 말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고소해서 싸운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돌아가보면 정부 법정에서 기독교인을 고소하는 상황을 연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단순히 법정 싸움이 아니고 사탄의 일반적인 좀 더 넓은 의미의 사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 이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성행에서 일관되게 사탄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래 마귀,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 성도를 고소하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마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요약하면 너희 대적 마귀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를 고소하는 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배후에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를 혐오하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인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대적 마귀가 8절을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이야기하죠. 우는 사자. 이 표현은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사용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사는 이야기는 바울이 죽음으로부터 사자 입에서 건짐 받았다는 이야기는 죽음으로부터 건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찬다는 이야기는 성도를 육체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사자에게 삼킨다는 표현은 영적인 죽음까지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상황의 상태에서 성도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 죽음을 의무하기도 하죠. 베드로전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미 패배당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는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사탄은 패배한 존재다. 두 번째 비록 마귀는 패배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우는 사자처럼 아직 남은 힘을 가지고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당했지만 아직도 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고 두 가지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고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에 대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면 잘못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하게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고 찾아다닌다고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놓으면 먹이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것을 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나왔던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을 우는 사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해하면 생동감이 있습니다. 성도에 주는 권면인 근신하라 깨어라는 권면은 우는 사자의 비유와 잘 어울립니다. 성교회는 약물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했죠. 약물을 잡아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양떼를 맡고 있는 영적 리더들인 목자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양들도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곁에 두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들면 사자의 먹이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8절에 이 대적마기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비방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뒤에서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선행을 통해서 감동시켜야 할 사람들이죠. 반면에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 뒤에서 사람들을 조장하고 있는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는 영적 세력인 사탄입니다. 사탄의 공격 목적은 성도들을 말살하고 교회 공동체를 부수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로마 사회의 정치 제도 뒤에서 사람들을 배우조정하고 있는 그 악한 사탄들이 성도들이 대적해야 할 진짜 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발밑에 굴복한 패배한 세력이죠. 성도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지 말고 같이 욕하지 말고 선행으로 그 무식한 말을 막으라 고난 가운데 선행하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고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람이 아니고 그들 사람 뒤에서 적대감을 조장하는 사탄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대적하라라고 고면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사탄과 싸우는 방법이 그 다음에 대시됩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라 깨어라게 말했죠. 두 번째가 구절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방법 두 번째가 구절에 나오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사탄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죠. 이 공격과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기독교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조금만 기준을 낮춰가지고 세상에 동화시켜버리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공격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복음을 더 굳게 잡고 예수 믿는 신앙에 더 굳게 서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 있음,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그 안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베드로 1장에서입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10절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8절, 9절은 성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곤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8절, 9절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8절, 9절은 성도가 하는 일, 10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칩니다. 이 싸움은 우리들만, 사탄과의 싸움은 성도만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다고 10절을 가르칩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은 앞에 나오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끌어들인 말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이야기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돕는 은혜를 주시는 동사가 그 이야기를 네 가지로 설명하죠. 네 가지 동사를 설명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가 굳건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강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이 네 개의 동사들, 온전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털을 견고하게 한다는 이 단어들은, 이 말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가를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 보면 고난받는 우리를 깨워서 잠깐 동안,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을 언급하고 있죠. 고난의 기간이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끝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문맥상 이 잠깐이라는 말은 10절에 나오는 영원한 영광과 대조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 끝도 같도 없는 영원한 영광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의미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이란, 잠깐 고난을 받는 이야기라고 고난의 기간을 잠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혜를 은혜의 방법들을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온전하게 하신다. 10절에 보시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회복한다, 불행한 상태를 바르게 편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신약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손질하면서 수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손질한다는 뜻이죠. 손질한다. 고친다는 뜻입니다. 또 갈라데아스 6장 1절 같은 데 보면 바로잡는다. 범죄한 형제를 너희가 바로잡고 라고 할 때 바로잡는다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그 바로잡는다는 이야기는 의사가 환자의 다친 발을 고쳐준다는 뼈를 맞춰준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고장난 것을 수리하거나 부러진 뼈를 고치거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는 겁니다. 배도전서의 수신자들 현재 배도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고장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가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굳건하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지탱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탱한다. 예를 들면 대살로니가 전서 3장 14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로마서 16장 26절을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러만 사용합니다. 지탱하고 넘어진 것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할 때 이 굳건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넘어진 성도들을 다시 똑바로 세워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강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10절을 보시면 강하게 하시며 이 강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신약성경에 딱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나왔던 온전케 한다, 굳건하게 한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처럼 보입니다.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의 반대말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분명해지죠. 이 강하게 한다는 말의 반대가 신약성경에 보면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하다. 이 약하다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몸의 질병, 신체의 약함, 또는 정신적인 약함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신체적 결함, 또는 우리의 정신적인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꾸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가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지금 베드로가 건축 또는 건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교회를 건축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교회의 공동체를 신령한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조롱과 비방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의 털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 볼 게 신이 원전케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굳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말로 신이란 말이 나오면 강조용법입니다. 헬라우 원문에도 본래 이 문장이 강조용법이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개의 동사들은 가만히 보면 미래시제가 되었습니다. 미래시제. 앞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강하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미래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예고하고 힘을 갖게 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단어는 동시에 성도들의 현재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미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에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도전서 1장 5절이 그 근건데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은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지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권한받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일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정말에 성도들을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이 권한을 극복할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로전서의 결론이고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단락에는 마지막 고면이 나오는데요. 그 고면이 12절이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이 단락 전체의 핵심적인 고면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간단히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간단히 썼다는 이야기는 내용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줄 안 적었다. 내용이 짧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3절에 베드로는 세 명의 인물을 또 대상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가 실루아노고 두 번째가 마가고 세 번째가 바벨로에 있는 교회죠. 먼저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신라라고도 불리죠. 신라는 헬라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실루아노는 아마도 베드로 전설을 대필했던 대필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전설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전달했던 편지 전달자 같습니다. 실루아노을 베드로가 언급하는 이유는 베드로 전설의 독자들이 베드로 전설을 받는 수신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또 추천하는 의도로 실루아노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권한다고 이야기하죠. 권면하고 격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언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하는 게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뭔가를 증명하는 내용이 설명한 내용이 베드로 전설인 겁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은 문맥상 10절에 나오는 은혜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은혜를 가르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신은 은혜가 진짜 은혜다. 참된 은혜다. 이 은혜에 서 있어라. 라고 베드로가 고면하는 겁니다. 문맥상 권하고 고면한다는 동사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 전설의 어느 일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전설 전체를 가르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설 전체에서 베드로가 가르쳤던 이야기가 뭡니까? 두 가지죠. 요약하면 첫 번째가 성도들은 산소망을 가진 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고난, 부당한 대우, 조롱과 모함이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이 베드로 전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 고난이다. 성도의 신분증은 고난이다라는 것이 베드로 전설가 가르치는 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14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히 14절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는 평강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설을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 평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1장 2절 끝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지어다. 라고 베드로 전설을 시작했다면 이제 베드로 전설을 마치는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미 쌍관법으로 평강이라는 단어로 베드로 전설을 수미 쌍관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이고 비호의적인 성도들에게 친일하지 않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모함 비방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베드로는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평강은 또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사지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다른 말로 성도들 예수님과 한몸된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이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전설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를 가장 분명히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설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 요약하면 적대적인 세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들의 사회적 책임, 여기에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변함없이 선행을 하며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선한 행실은 우리끼리만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선을 선행을 말했습니다. 그리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하는 이 선한 행실은 세상 기준을 뛰어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성도들의 선행에 감동받지 못할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애매한 고난, 비방과 욕을 먹을 때라도 같이 욕하지 않고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고 끝까지 선행을 하라고 베드로 전설은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베드로 전설을 살펴봤습니다.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글쓰연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전설을 살펴봤습니다.